광수는 급했습니다. 한 명씩 사라져갔기 때문이죠. 첫날에는 19영숙, 15순자가 마음에 들었는데 이틀차에 벌써 영숙이도 가고 순자도 0잘될 기미가 안 보이자 마음이 착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수양을 많이 쌓은 광수는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18기 때 악명 높았던 중껑마로서 방송 이후 혼사끼리 막혀 이젠 꼼짝없이 고독하게 살다 가겠구나 생각했는데 고맙게도 남 PD가 있지 않고 찾아줬던 것입니다. 덕분에 시청률을 실컷 뽑아먹었으니 이젠 AS도 할 겸 그리고 사계 시청률도 한 번 더 견인해달라며 광수에게 연락했고 광수는 지난 날의 광수는 잊어달라면서 서둘러 독일차를 몰아 태안반도까지 내달렸던 것이었죠. 그렇게 서둘러와서 광수는 고독정식을 먹었습니다. 고독정식이 어디 태안반도 맛집 메뉴도 아니고 이걸 먹으러 서두른 게 아닌데 어쨌든 괜히 서둘렀나 싶었던 광수는 벌써 두 여자가 떠났으니 남은 일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라면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광수는 갑자기 중요한 게 생각났는지 급히 할 말이 있어서 방 안에 있는 영철이에게 말했습니다. 라면만 그럼 세팅해줄래? 물이 조금씩 끓고 있거든? 영철이는 광수가 급하게 들어오길래 뭐 급한 일이 있나 했는데 컵라면 뚜껑을 따놓으라고 하자. 그치 컵라면 뚜껑이면 나도 인정이라면서 파인다이닝으로다가 왕뚜껑과 신라면, 소주, 삼각김밥, 도시락과 마지막으로 핫바까지 빠뜨릴 수 없는 편의점 DC들로 상을 꽉꽉 채웠고 그렇게 고독이 두른 손발이 척척 맞게 완벽한 고독정식을 준비했습니다. 두른 멀티콘센트가 널부러진 방 안에서 이제 맛있는 스프를 탈탈 털어 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15영호가 들어왔습니다. 어? 뭐야? 아, 저걸 또 뺏어먹을 수도 없고 실컷 개국질을 먹고 온 영호는 저걸 뺏어먹고 싶었고 광수는 왜 이렇게 빨리 왔냐면서 단호하게 못 주겠다고 말했죠. 그러자 갑자기 똑똑 소리가 나면서 팔기정수기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어, 들어와. 누구누구 있어요? 정수기는 들어와서 안을 들여다보니 13영철이 치아를 만개하며 환하게 웃어보이자 정수기도 따라 환하게 웃으면서 광수 옆자리에 앉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수기는 남자들이 라면도 먹고 술도 마시는 걸 보다가 옆에 앉은 광수에게 물었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하루 됐잖아요. 진짜 누군가한테 마음이 가요? 광수는 하루가 아니라 10분이면 사랑에 빠지는 사람인데 하루씩이나 걸리냐고 물어보자. 솔직하게 말해줄까 하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답했죠. 그러니까는 뭐 내일까지 더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말 뜻은 이랬습니다. 10분만에 마음이 갔던 영숙이와 순자 중에 순자가 좀 아쉬운데 순자를 좀 더 알아보거나 아니면 정수기너라도 어떻게 안되겠니 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삼각김밥이나 한입 베어 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래 정수기는 차량에 보이는 애가 꾸역꾸역 먹는 모습이 웃겼고 얘가 이것저것 입에 또 집어넣어 채 웃겨서 그만 터치를 하고 말았습니다. 광수는 정수기가 터치를 하자 갑자기 이성감지 센서가 작동됐습니다. 정수기가 벌써 좋아질랑 말랑 하는 것이죠. 그걸 지켜보던 영혼은 슬쩍 둘을 엮어주려고 정수기에게 물었습니다. 18기에서 누가 원픽이야? 광수는 그거 좋은 질문이라면서 18기 중에 누가 좋으냐라고 물어보기도 전에 정수기가 대답했습니다. 소방공무원 광수는 그럼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데 정수기가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수 때 내 스타일이다 했던 분은 누구예요? 광수는 수양을 쌓는 동안 거의 모든 기수를 돌려보면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전 기수의 여자들을 꿰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정수님 허허허허허 정수기는 말이라도 자기라고 하니까 갑자기 호기심이 생기면서 그럼 왜 나한테 대화 신청을 안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광수는 이제부터 그러면 되지 너무 그렇게 괴념치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광수 마음에 정수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후 가까스로 아차상 휴대권을 딴 광수는 호기롭게 방으로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잠깐만 아차상이면 그냥 내돈내산으로 진짜 내가 확 55만원 확 질러도 되는 거잖아. 정수기 들으라고 한 말인데 정수기가 반응했습니다. 전 안 돼요. 광수는 아 이게 먹히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입구에서 조용히 요리를 하고 있던 영철이는 팔기정수군 내 건데 전 양반이 보자 보자 하니까 아주 웃기는 양반이네라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광수는 그건 모르겠고 55만원 쏘는 거니까 다들 주목하라면서 정확히 새벽 1시 30분에 고백 공격을 할 테니 기대해도 좋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면서 30분 전부터 알람을 띄웠죠. 그리고 사람들이 주목하자 기분이 좋아 한도를 100만원으로 올려버렸습니다. 30분 뒤에 불러내는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는 거니 그렇게 알라고 반포했던 것입니다. 그럼 30분 뒤에 말하면 되는데 5분이 지나자 다시 알람을 띄웠고 또다시 알람을 띄우면서 드디어 1시 30분이 됐습니다. 그러자 광수가 폰을 만지작거리더니 옆에 있던 18기 정수기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그렇게 18기 정수기를 불러내자 사람들은 아니 정수기라고 라면서 엄청 궁금해야 하는데 아무도 안 궁금해 했습니다. 저 사람 참 실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죠. 그러거나 말거나 광수는 정수기에게 조용히 8기 정수기님 좀 불러달라고 말했습니다. 정수기는 불쌍한 동기가 한 번 살아보겠다는데 안 도와줄 수도 없어서 들어가서 8기 정수기한테 인터뷔이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8기 정수기는 신경이 13명철한테 가있었기 때문에 인터뷰라고 했으니 정말 그런 줄 알고 나가서 광수를 지나치는데 광수가 말했습니다. 어, 알았구나. 네? 정수기는 바쁘다며 지나쳤고 광수는 어, 이게 아닌데 라면서 뒤따라 붙었습니다. 우리, 뭐냐? 잠, 잠깐 좀 인터뷰 가야 되나요? 정수기는 인터뷰 가야 되는데 자꾸 왜 그러냐고 했습니다. 광수는 멋있게 100만원 식사권을 하사하면 정수기가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엄청 좋아하면서 나를 바라보며 광수 오빠 너무 멋있어 라고 눈에 하트가 뿅뿅 그려지고 나는 또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면서 별거 아니니 너우더라고 말하는 멋있는 상상을 했는데 지금 18기 정수기 뭐라 말했는지 어딘가 급히 가는 8기 정수기를 졸졸 쫓아가며 광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인터뷰 가기 전에 그럼 얘기하면 되겠다. 그러고는 네가 당첨됐다고 멋없게 말해버렸죠. 정수기는 와, 당첨됐다면서 좋긴 했지만 푹푹거리면서 웃었습니다. 웃겼거든요. 영수기도 아니고 순자도 아니고 나라는 게 살짝 이해가 안 갔지만 내일 또 광수가 어떤 숨겨진 매력을 보여줄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100만원짜리 식사권을 들고 5만 5천원짜리 개국지를 먹으러 갔습니다. 가면서 광수가 미안했는지 차 안에서 버스킹을 시전했고 신청곡으로 성시경의 거리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올 때는 더 크게 불렀죠. 정수기는 광수 목소리가 커질 때마다 귀를 막으며 감상했고 도착 후 인터뷰에서 정수기가 말했습니다. 편하고 재밌었어요. 응, 딱 그 정도까지예요. 왜냐면 광수는 눈치가 없었으니까요. 광수는 왜 눈치가 없었을까요? 이야기가 길어지는 관계로 이어지는 얘기는 다음 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8기 이후 수양을 거듭한 광수가 나쏠사계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광수는 이전보다 인물도 좋아지고 이제 중간에 꺾기도 하고 마음의 여유도 좀 더 있는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초반에는 말이죠. 그러나 영수 기독하고 순자도 가능성이 낮아 보이자 광수는 마음이 조급해졌고 그러자 이전 중껑마 광수가 고개를 빼꼼 내밀면서 눈치 없이 지말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광수는 과연 이제 정수랑 잘 안되고 돌아오는 순자를 불러 잘 보듬어줄 수 있을까요? 점점 흥미로워지는 가운데 연애해방일지도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채널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신 좋아요로 에너지를 얻고 영상을 제작합니다. 이 영상이 여자랑 정말 사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18기 광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교차가 큽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